안녕하세요 가방 세일하고 있어요 재훈 재훈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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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백팩이지 백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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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투 더 아 투 더 백팩 비 투 더 아 투 더 백팩 예스 백팩 이즈 백 하하 정말 재밌다 나도 한번 해볼까? 해봐 해봐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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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려면 철로 가방 하하 정말 재밌다 노재 백노재 돌아온 잭스키스의 고지웅도 지금 뭐하는 고지웅? 하게 만드는 백노잼 재훈 재훈 너무 재미없어 알았어 오 재훈 재훈 캐리어다 나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1박 2일 여행 가는 거 알지? 응 그럼 나 이 캐리어 사 주 얼른 사 주 아 은영아 고장 하루 자고 오면서 뭔 캐리어야 아 재훈 재훈 나 공항 가잖아 공항 패션의 완성은 이 캐리어라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재훈 재훈 맞아요 아 잠깐만 사진 찍지 마세요 그냥 오빠 동생 사이예요 그냥 밥만 먹은 거라구요 아악 아 아악 아 뭐야 아 어차피 사봤자 너 이거 안 써서 먼지만 써요 너 먼지나게 처박고 싶어 아아아악 아이 재훈 재훈 이 캐리어가 굉장히 튼튼하고 수납이 잘 된대 저기요 이거보다 더 수납 잘 되고 더 튼튼한 게 있는데 어 그럼 그걸로 주세요 네 여기요 어허 fingerprint 친구야 날 끝까지 잊지 않을 거야 뭐야 왜 저래 은효가 한 분지 좀 많이 갖다 줘 은효가 왔으니까 내가 사지 말라니까 자꾸 산다고 해가지고 재우 재우 플리즈 나대지마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더워? 요즘 날씨 덥잖아 에휴, 좀 바꿔줘 어? 재훈, 재훈! 무슨 남편아 이렇게 바지를 올려 입었어? 아니 너무 올려 입어서 몸이 반으로 갈라지겠어! 아, 이거 내가 다리가 좀 짧잖아 그래서 길어 보이려고 좀 올려 입었어 어때? 팔등신 같지? 응, 팔등신 같아 아, 재훈, 재훈 나 이 바지 너무 싫어 아, 그래? 아, 이거 컬러가 좀 별로지 어? 그래서 다른 색도 사왔어 이렇게 바지 올려 입는 남자 재훈, 재훈 밖에 없을걸 아, 이거 당장 버려 오오오오, 신부여 난 끝까지 잊지 않을 거야 아아 완전 상의실종이네 재훈, 재훈 여기 이상해 이상 이상 재훈, 재훈 저기요, 가방가게에서 재훈, 재훈은 금지되어 있어요 아, 뭐야? 핸드백 사고 샌드백 치는 건 허용되는데요 재훈, 재훈은 안 돼요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눈에서 나는 소리요 재훈, 재훈, 나 이상해 이상 이상 재훈, 재훈, 재훈 저기요, 재훈, 재훈은 금지되어 있다니까요 아 진짜? 아니 왜 자꾸 재훈, 재훈하는 거야, 진짜? 야, 너 주변에 사람도 없지? 네가 이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 아니야 친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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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끝까지 잊지 않을 거야 잘 봐! 마당발이었네! 근데 재훈재훈 소름! 잠깐만 이거 뭐야? 이거? 내가 요새 친구들이랑 만드는 모임에 나가거든 이쁘지? 은영이도 하나 만들어줄까? 됐어! 무슨 여고생도 아니고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 잠깐만 나 핸드폰 좀 꺼내고 잠깐만 뭐야 이 순정만화책은? 내가 요새 순정만화에 푹 빠져있잖아 근데 주인공이 요새 불지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눈물 나 아니 은영아 왜 또 입이 코주부 아저씨 코마냥 대빨 튀어나왔어? 아니 재훈재훈! 무슨 남자가 이렇게 여고생같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! 아 이게 뭐 어때서 웃기지마 이렇게 여고생같이 구는 남자가 어딨어! 손님 가방 포장 어떻게 해드릴까요? 어... 깨끗하게! 맑게! 자신있게! 아 저 화장실이 어디에요? 저쪽이요! 같이 가줄거지? 당연하지! 깨끗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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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히 깨끗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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